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 간밤에 새벽에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이요. 6월 9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이 영상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아마 6월 10일 날 아침 8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네, 우리나라 U-20 축구국가 대표팀. 그러니까요. 20세 이하 선수들로 이루어진 축구국가 대표팀이요. 월드컵에서 8강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거 보면서 졸았다가 받아 졸았다고 보나 해서 지금 얼굴이 좀 많이 초췌하긴 한데요. 이 초췌가 아무리 초췌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굉장히 벅차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요. 36년 만인가요? 36년 만에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세로 보면요. 4강에서도 에콰도르라는 나라, 남미인 에콰도르랑 하는데 에콰도르 이기고 결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지만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나마 다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요. 딱 보기에는 아, 나 저 단어 많이 봤어. 그리고 너무 쉬운 단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들도 배울 수 있고 그 단어의 다른 뜻들도 배울 수 있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5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바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져온 단어는요. 제가 제일 쉬워서 첫 번째다 넣어놨어요. M-O-E-N-M-O-E-Y? 아, 제가 말이 꼬이네요. M-O-N-E-Y라고 되어 있는요. 머니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머니고요. 영어는요. 머니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니, 머니 네, 이 단어는요. 발음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뜻도 정말 쉬워요. 대부분 제 수업 들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뜻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머니는 뭐죠? 네, 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통카드 띡띡 찍으면서 이제 후불제 교통카드, 선불제 교통카드 교통카드 많이 있죠. 그 교통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T-MONEY 카드라고 부릅니다.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네, T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뜻하는 거에 가장 앞에 있는 글자일 거예요. 그래서 T-MONEY 카드에서 쓰이는 그 머니가 바로 여기 쓰이는 머니예요. 그래서 머니는 그냥 우리나라말로 돈이랑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돈 중에서도 종류가 좀 있죠. 예를 들면 현금도 있고요. 카드, 신용카드도 있고 직불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C-A-S-H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제가 써놓은 캐쉬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행 영어에서 예전에 한번 캐쉬를 달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행 가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데 가면요. 카드 결제를 좀 안 받는 곳들도 있고요. 카드기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가면요.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카드기가 잘 돼 있고요. 해외 시장 같은 데 가면 카드기가 아예 없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게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CASH ONLY라고 해서 제가 현금 옆에 가로치고 써놨죠. O-N-L-Y라고 해서 ONLY라고 하면요. 오직 요것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ASH ONLY라고 하면요. 현금만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현금 좀 많이 들고 가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요. 실제로 도둑이나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카드를 좀 많이 쓰고요. 예전보다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 카드가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Credit Card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이 쓰시죠? 신용카드인데요. Credit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신용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용, 회사에서의 신용, 국가의 신용 이런 거 이야기할 때 Credit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Credit Card 하면 신용카드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Money 하고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놨습니다. Exchange라는 단어인데요. Exchange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그래서 Money Exchange 하면 돈을 바꾸는 거 뭐죠? 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가실 때요. 외국 가셔서 Money Exchange라고 보시면 환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을 주면 달러를 바꿔준다든지 우리가 달러를 주면요. 베트남 동으로 바꿔준다든지 일본 엔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게 바로 Money Exchange고요. 외국 나가셔서 환전소를 찾을 때는 Money Exchange라고 되어 있는 거 꼭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환전을 달러로 해가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갈 때는요. 한국에서 달러로 바꿉니다. 바꿔서 환율 우대를 좀 받아서 바꾸고 나서 현지 가서 달러를 그 나라 지폐로 바꾸는 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달러 100달러짜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좀 큰 달러를 몇 개 좀 챙겨가서요. 큰 달러는 호텔 금고에다 넣어놓고 잠가 놓고요. 필요한 만큼 뭐 예를 들면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현금을 들고 다녀요. 더 많이는 안 들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걸 다 쓸 때쯤 되면 Money Exchange 찾아가서 바꿉니다. 네. 호텔에서도 바꿔줘요. 그래서 호텔에서 바꾸면 조금 환율이 불리하긴 하지만 괜히 그 나라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바꿔가 갔다가 좀 강도당한 거나 그러는 것보다는요. 달러로 바꿔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는 돈을, 현금을 다 안 쓰더라도 한국에 가지고 오면 다른 나라 갈 때 또 가지고 가면 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Do you have money? 라는 문장을 써놨는데요.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대 시간에 일반 동사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 배웠었죠. Do you? 당신은 뭐 하냐는 거죠. Have 가지고 있습니까? Money? 해서 너 돈 있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money? 라고 물어본다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Party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한국말로 읽으면 파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쵸. 우리 오늘 밤에 파티하자 할 때 그 파티가 맞습니다. 영어, 한국말로는 파티라고 하지만요. 영어로는요. Party. 그래서 윙 날라다니는 파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Party. Party.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오늘 밤에 파티하자. 즐기다 와. 파티다. 이럴 때 쓰지만 사실 해외에서는요. 그 파티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게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파티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옆에 단체라고도 써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그러니까 그룹의 사람들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런 거를 파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첫 줄에 있는 거. 그래서 a birthday party 내지는요. a house party 해서 제가 birthday 하고 슬러쉬 치고 house 라고 써놨는데요. birthday 하면 우리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birthday이고요. house는요. 집이라는 뜻이죠. 네. 홈 파티에요. 집에서 친구들끼리나 지인들 모아서 파티하는 걸 house party 라고 합니다. 네. 외국 가면은 밖에서 음식 먹는 거 너무너무 비싸요. 선진국 같은 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지는 않고 파티를 집에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집들이 외국은 좀 서양 같은 경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house party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만 정당이랑 관련된 거는 요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어 들어갔다 생각만 하시고요. 외우실 표현 전혀 없습니다. 자 더 리퍼블리컴 파티라고 하면요. 이게 미국에 보면 미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양당 양당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더 리퍼블리컨 파티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리퍼블리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더 데모크레릭 파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레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냥 공화당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를 쉽게 생각하면 약간 보수 우파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랑 비슷하게 진보 좌파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읽다가 보니까 좌파 우파를 왜 좌우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의회에서 우파들과 좌파들이 나뉘어서 다른 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돈이 많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려고 자유롭게 경쟁하자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우측에 앉아있었대요. 딱히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측에 앉아있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평등을 강조하면서 국가에서 좀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왼쪽에 앉아있었답니다. 그래서 좌우가 된 거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right wing, left w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ing 뭐냐면요. 날개예요. 우리 저기 닭튀김 볼 때 윙이라고 하죠. 닭날개튀김 윙. 그렇게 해서 right wing, left wing이라고도 하고요. right wing에 가까운 게 Republican. left wing에 가까운 게 Democratic Party라고 하는 민주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케이스 좀 길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파티가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라고 했는데 제일 밑에 Party of 숫자 10, 10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10명이 모인, 사람들이 10명이 모인 파티다. 10명의 그룹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단어 역시도요. school이라고 하고 학교인데요. 제가 이거 school 이야기하면서 오늘 선생님 단어가 너무 쉬운데요. 저희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school 안에서도 좀 배울 게 많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요. 발음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요. 스쿨버스 할 때 그냥 스쿨이죠. 그거보다는요. 스쿨보다는 스쿨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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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스쿨버스 아니고 스쿨버스가 조금 더 원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쉬운 것부터 가져왔어요. 자, 고등학교는 뭐라고 할까요? 하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할 때 높을 꽂아 쓰죠? 맞습니까? 하이 하면 높다는 거예요. 하이. 그래서 하이 스쿨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좀 많이 배워서 높은 애들. 높은 아이들. 그래서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영어로는 하이 스쿨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중학교는요. 영어로 미들 스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운데 중자 쓰죠? 미들. 미들 이 이제 중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 스쿨 하면 이제 중간의 학교다 정도가 되고요. 이 하이 내지는 미들. 하이 스쿨, 미들 스쿨은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엘리멘트리 스쿨. 엘리멘트리 하면 이제 초보의, 초급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만 두세요.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내지는요. 프라이메리 스쿨이라고도 합니다. 프라이메리 스쿨. 그래서 프라이메리 스쿨 내지는 엘리멘트리 스쿨 이게 약간 좀 혼재대해서 쓰이는 것 같고요. 또 그 전에는 제 옆에다가 그냥 자막으로만 간단히 달아 드릴게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킨덜가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킨덜가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쿨이라고 합니다. 프리스가 어떤 걸 먼저 하는, 먼저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 앞에 붙어서 프리스쿨.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가는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이스쿨보다 좀 위에는요. 유니버시리라고 하죠. 우리 이제 대학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니버시리가 되고요. 학교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 뭐 저기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그 총 교육과정을 하나로 봐서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몇 학년이니 물어보면은 나는 9학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산을 해야죠. 9학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년 빼고 하면 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복잡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스쿨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보셨던 단어입니다. W-E-E-K. 자, 위크라고 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한국말로는 그래요. 위크. 그래서 우리 뭐 무슨 패션, 위크, 내지는 무슨 위크라고 종종 많이 쓰죠. 패션, 위크 하면 패션을 많이 다루는 그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주. 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나타내는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위크고요. 영어는요, 위크, 위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발음 거의 안 나게.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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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크 하면 한 주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도 한 주를 주중과 주말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 중은요. 위크, 데이스라고 해서 제가 첫째 줄에다 써놨습니다. 네, 데이가요, D, A, Y가 그냥 하루, 날이고요. 데이 뒤에다 S를 붙이면 뭐가 되죠? 날들이 됩니다. 네, 단어 뒤에다 S 또는 ES 붙이면 복수형이라고 해서 뭐뭐 들이라고 한다는 걸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스 하면 날들. 위크 데이스 하면 한 주에 있는 날들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중의 시간을 뜻하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위크 엔드라고 써놨어요. 네, 위켄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위크랑 엔드를 끊어서 말하면요. 이 엔디, 우리 영화 볼 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오죠? 이 엔디, 엔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서는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죠. 만든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올라갑니다. 네, 이 엔디 하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크 엔드, 한 주의 끝자락,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요. 웨크 데이스, 주중, 웨켄드 하면 주말을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요일 외우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Monday부터 Sunday까지 외우는 거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노래 한 번 불러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복습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링크 잠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크 알면요. 이번 주, 다음 주, 지난 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때 많죠? 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날래? 아니면 나 지난 주에 뭐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영어로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네, 우리가 이것, 저것 이야기할 때, 이것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었죠? this, 저것은요. tha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네, this, week 하면 이번 주가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this, week, 이번 주. 다음 주는요. next, week예요. next, next 이게 바로 다음이라는 뜻이고요. n, e, x, t. 자, 지난 주, 이미 지나간 주는요. l, a, s, t 써서요. last, week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가 되고요. last, week, this, week, next, week이 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last, week, end 하면 지난 주말이 되는 거고요. this, weekend,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강의 올라오니까. 월요일이면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 어,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 영어로 하고요. 어, in, this, weekend. 어, this, weekend 쓰면요.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말, 이제 한 주 더 지나서 주말에 만나자면 next, weekend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고요. 마지막 단어도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P-O-L-I-C-E라고 해서 한국말로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 뭐죠? 경찰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요. 폴리스. 폴리스.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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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 경찰이다. 어, 이거는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폴리스랑 폴리스 아피스 이런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이요.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죠. 네, 경찰 아저씨, 경찰관이라고 부르는 건요. 그 경찰 한 사람을 이제 탁 지칭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경찰관이다, 경찰 아저씨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폴리스 아피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뒤에 O, F, F, I, C, E, R. 이게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라고 배웠었던 오피스 뒤에다가 그냥 E, R 붙이면서 네, 만들어진 게 어피셔라고 합니다. 어피셔도 아마 제가 다음번에 언젠가는 단어치간에 다뤄야겠어요. 왜냐면 많이 쓰이고요. 이 어피셔를 하면요. 보통은 어떤 군대에서 장교 같은 걸 이야기한다거나 경찰관 뒤에다 붙인다거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 환경 공무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뒤에다가 어피셔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피셔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경찰이나 군인이라든지 뭐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다 붙이고요. 폴리스 아피셔를 하면 당연히 이제 경찰인데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라고 되는 거예요. 폴리스 어피셔랑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요. 폴리스 맨도 있어요. 폴리스 경찰, 맨, 남자, 폴리스 워먼, 여자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요. 어 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 있죠. 우리가 이제 검찰, 뭐 경찰 할 때 경찰의 큰 그런 거, 큰 그냥 덩어리로 이야기할 때 그냥 경찰. 폴리스. 근데 여기 한 명을 폴리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큰 경찰의 권력이라든지 뭐 경찰의 힘 같은 거 이야기할 때 폴리스라고 이야기한다. 한 명 지칭할 거면 폴리스 맨 내지는 폴리스 어피셔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 나가셔서 큰일을 당했어요. 뭐 도둑을 맞았든 뭐 큰일 나시면 안 되겠지만 경찰을 찾아야 될 경우에는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Where is 폴리스 스테이션? 네. 폴리스 스테이션 하면요. 경찰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Where is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물어보면 경찰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밑에다가 특별히 한국말을 좀 써놨는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폴리스와는 좀 멀리 지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민중의 지팡이다 하면서 경찰을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좀 다른 나라 경찰에 비하면 좀 친절한 편이 맞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진압할 때도 뭐 과잉진압이라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공권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경찰한테 막 칼 들고 막 경찰이랑 싸우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경찰의 공권력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좀만 잘못한 거 같으면 바로 손들고 엎드리고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국 가시면요. 경찰관이랑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찰관이랑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정말 이제 공손하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차 세워 해서 차를 세웠는데 어 자기 딴에는 저기 뭐 운전면허증 같은 거 꺼내 보여준다고 가슴속으로 손을 넣는 총 맞아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세워 경찰이 딱 얘기하면요. 네 바로 여기 핸들 앞에다가 손 이렇게 올리던지요. 손 이렇게 뒤로 한다던지 해서 굉장히 공손하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진짜 공손하게 해야 되고요. 유럽 경찰들도 좀 공권력 많이 세가지고 혹시 경찰이랑 맞닥뜨릴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으시고요. 맞닥뜨려도 정말 공손하고 움직이지 말고 묻는 말을 잘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 경찰들 또 가급적이면 말 이렇게 안 썼고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복습해보면요. money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너무 쉬운 단어지만 money에는 cash도 있고요. credit card도 있었다. money exchange에서 환전하시면 된다라는 거 좀 배웠었고요. party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오늘 밤 파티할까? 라고 많이 쓰이지만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당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좌측 정당 우측 정당 뭐 이런 정당에 대해서 party라고 많이 쓰이고요. school 우리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던 school 있었는데요. 위에서부터 high school 고등학교, middle school 중학교, 초등학교는요. elementary school 내지는요. primary school이라고 한다는 거 배웠었고요. 자 우리 week 한 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weekdays 하면 주중, weekend 하면 주말 이런 거 배웠었고요. this week, last week, next week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police, police officer과 police station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급적 police랑 외국 가면 만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